그는 한국의 태어났다. 본인의 태어났다. 호흡을 너가 가둬. 다 쓰지 못해. 그래서 음정이 떨려. 너가 음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이리 안쓰.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만 요도 요! 이리 와야는데 요! 여기서 가둬거야. 가슴으로 잡아서 너흘로 하니까 숨을 빨리 넓겠지? 안에서 힘들게 그치? 여기서만 바로 여기 여기서 잡아야 돼. 이런 순간을 들이고 그러니까 뜨는 살밖에 안 나요. 오늘 반면이 숨을 이렇게 숨을 이렇게 숨을 이렇게 추억의 사랑 중간중간 아직까지는 아니, 다 달라 진짜. 선생님 그래도 얘기 딱 해주게 되면 바로 바뀌긴 하는데 아직까지 몸에 안 나요.